오늘은 피와 살을 주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의리 있는 사람을 쓰시고 평신도도 의리 있는 사람 아까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왜 나타났느냐 나타나면 반드시 나라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셔요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느냐 그가 의리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왜 나타나세요? 아 그러지 쓰시려고 근데 하나님 아무나 써요? 제가 보세요 전사를 쓰는데 내가 아무나 그냥 막 쓰겠어요? 물론 아무나 써서 만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주시지만 아무나 쓰시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니까 의리가 있어 처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의리 있는 사람은요 의리가 뭡니까? 한 번 예수님의 사람 되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 됩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우면서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이게 의리거든요 저는 우리 과림께 성들은 의리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건축하니까 다른 데로 옹기하여 여러분 의리 없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 그 제목이 되면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고 거듭났고 주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볼 때 주님 볼 때 야 제목이네 아 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김익두 목사님 깡패였잖아요 대단한 깡패 근데 그에게 갖고 있어서 잠재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의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딱 잡아서 놀랍게 쓰시잖아요 이기풍 목사님 그분도 마찬가지로 깡패였죠 제주도에서 깡패 쪽으로 하다가 변화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도 의리 있게 쓰임 받아요 근데 의리 없는 사람이 있죠 그만 받아도 의리 없고 그러면 그 수준이 그렇게 가는 거야 오늘 과림께 성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의리 있는 신앙 되어주길 바랍니다 의리 있어야 돼 의리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였지만 그런 바울을 그런 사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사도로 삼아서 그 직분 예수 이름의 기업을 직분을 감당해서 그 예수 이름의 기업 뭡니까?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천국의 물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래서 그들도 예수 이름의 놀라운 천사가 받지 못한 천사가 흠모할 예수 이름의 기업을 줘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이것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의리를 잘 감당한다고 믿어졌기에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그렇게 쓰셨고 진짜 그렇게 의리 있게 여러분 바울이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라 뭐로 살아가라고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건 너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 것을 건드리지 마 하나님 것을 먹지 마 네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지 마 이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먹죠 선악과 사건은 주님의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영역을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건드려버립니다 먹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을이 없는 거예요 부서야 아담과 악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아멘 어떤 영적 존재도 천사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오대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멋지게 형상대로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완벽한데도 그들에게 영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여러분 인간들이 참 의리 있게 주님 것을 건들지 않고 주님의 영역을 안 건드리고 주님 것으로 살아가서 주인을 알아봐야 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이사회 성가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짐승도 그 주인을 알고 나기도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주인을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님 것으로 살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주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것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 보세요 사울 하나님의 영역 침범해서 버림받죠 우시야 하나님의 영역 침범하고 예배를 침범해서 버림받죠 홈리아 비나스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을 때 그들을 버리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주님 것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이 주님 것을 저버리고 내 것으로 고집하니까 하나님의 그들에게서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관음께 성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의리 있는 신앙되길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리에 한 번 저버리면 다시는 내가 너 안 본다 이렇게 돼요 모두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지금은 잘해요 코로나 터지면 안 해 지금은 잘해요 건축하면 안 해 뭔가 지금은 잘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쑥 빠져 의리 없는 거죠 의리 있다는 건요 어떤 상황 중에도 그 의리 있다는 거는 어떤 순간 지금 내가 유익이 안 돼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왜 이런 얘기 안 좋아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리가 없어 하나님 형상들을 지었죠 영적 존재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를 상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두시려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곳에 두시려고 예정하고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기업을 삼으려고 다 정해서 주님의 잔송이 되게 하시려고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많은 비전과 꿈을 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시면서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평생 주님 주님입니다 주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의리를 지켜야 하잖아요 맛없으면 버리고 유익 안되면 버리듯 그런 의리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부터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아까 그러자 바오를 쓰시고 노아를 쓰시고 아브라함 다니엘 여러분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 다 대보세요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나타나셨다 두 번째 왜 나타났냐 의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의리 있는 사람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곤란 넘어뜨리고 여러분 그가 숭숭장구할 때만이 아니라 그가 도망가죠 어려움 당하죠 쫓겨가는데도 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의리 있잖아 의리 옆사람께 주먹을 맞추며 인사하세요 우리 의리 있는 사람 됩시다 시작 나와의 의리는 없어도요 하나님과의 의리 때문에 앉아있어야 되고 더 그가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란교회와 의리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의리 때문에 충성하고 순정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너희는 값주시고 사신 몸이 되었으니 뭐 했다고요? 주님이 값주시고 사셨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값으로 사망할 여러분을 주님의 피값으로 목숨값을 통해 여러분의 사망의 값을 예수님의 십작으로 지불해 주시고 그걸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을 사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 것이라 하죠 오예배드립시오 아 내가 바빠서 다 내가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라 가라 하죠 여러분의 여러분 소유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못하는 거죠 여러분을 향해서 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그래요 기도하라 아 예 목사님 왜 못하죠 주님 것이라며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의리 없이 주님의 것이 됐고 값으로 산몸이 됐으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라면 몸으로 기도하고 더 크게 아멘 몸으로 헌신하고 이 몸으로 여러분 물질도 드리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예수 이름의 기업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가져야 했는데 뭘 통 주님의 일에는 관심 없어 내 일 내 자녀 나 성공 나 형통 그럼 주님을 들이자 내가 참 우리 승훈이 때문에 좀 그랬던 게 아주 이놈이 영특한데 내게 와서 아빠 사랑해 이렇게 관롱 피고 이게 핸드폰을 하려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다 목적이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볼 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더 크게 아멘 내가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예비된 걸 장세 전부터 예비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마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래서 사탄의 결박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했다면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내칠 수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마 나를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코로나니까 교육 오지마 아빠 그래도 가야 돼 야 아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을 것이지 지가 하나님이네 너는 누구 거야 너는 누구 거냐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너무 온유하시고 은혜로우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버리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거라고 진짜 인정하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근문부와 자녀까지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죠 철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에요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 것으로 사는 인생 우리 평신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의리 있는 신앙 바꿔 바랍니다 주님 것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것이면 주님이 책임져야 돼 주님이 보호하셔야 돼 주님이 고쳐 쓰셔야 돼 주님 것이니까요 주님 것이 아니면 책임 안 져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사람 여러분이 아프면 고쳐 쓰실 사람 여러분이 부족하면 공급해서 쓰실 사람 주님 것이니까요 근데 나는 스스로 주님 것 아니라는 내 거라는 거예요 주님 주장하지 마세요 아이들이요 예전에는 부모 말 듣고 그러다가 나이 딱 들어가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아버지 겁니까? 예 그러면 막 되겠지만은 예 우리 신앙인도 그래요 주님 것 되면 믿음을 암해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냐고요 가족 생활하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뭐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함께하는 게 가족이죠 한숨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죠 주님과 그러고 있냐고요 주님 일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 못 받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 거야 너 거 성교구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아니야 하나님 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심기 원해요 성도님 말씀도 듣고 우예비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서 아오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내 거 내 인생이 내가 합니다 더 이상 다가오면 나 떠납니다 예 이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이 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것을 배반하는 의리 없는 행동이죠 예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광야 생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는 광야 생활으로 가요 그 이유는 내 것을 주장해서 그래요 내 것을 인간이 선악과 먹으는 순간에 내 겁니다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것을 침범하는 순간에 이제 인간 혼자 있어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보호도 공급도 은혜도 떠나요 그때부터 인생은요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사막이 찾아오고요 자식들이 여러분 동생 쳐 죽이고요 난리가 나요 왜? 자기가 스스로 광야를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여 살아서 주님 것으로 살지 못하게 의리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의 앞에 인권입니다 인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게 의리예요 하나님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A, B라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가슴 아픈 건 주인을 인식하지 않고 주인 몰라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광야 생활 중단하고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여러분 그에게 살렘 왕이라고도 하는 평강의 왕이라는 멜기 제대기 포도주와 이 떡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11조를 들어요 11조라는 것이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읽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명력하고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 직접 와서 간증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증은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멜기 세대기 누군지 나는 모르지만 멜기 세대기라고 하는 분에게 전쟁이 이겼는데 그가 분명히 아브라함은 족장 제사장이거든요 목회자예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제사장이 11조를 회중에서 받아야 돼요 그런 입장인데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멜기 세대기 11조를 들여버려요 아니 이게 무슨 사건이야 여기 사건에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준 게 뭐냐 히브리스 7장입니다 히브리스 7장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의 왕이오 멜기 세대기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근데 인간인데 여러분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브리 7장에는 그 멜기 세대기의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분한다 아들과 똑같다 이거예요 7장 4절이요 시작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사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력을 받았지만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 세대그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 삼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에 해당하는 그에게 복을 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일반 사람들의 복을 빌어 줘야죠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 보면 이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히브리스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스 7장 8장을 다 자세히 정도 해보세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장세기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장세기 본문을 볼게요 10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고 살렘왕 멜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세 가지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시요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여러분 그런 역할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히브리스 7장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이 쭉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말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대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뭐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19절이요 19절 시작 그가 아보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보람에게 복을 주옵소 아니 복의 근원인 아보람에게 어디 축복을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축복하고 안수해주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되게 안수를 해줘 축복한다고 그럼 물론 이 땅에서야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유명한 부흥강사님이나 목사님이든 아니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권사님이 와가지고 문을 수먹사 먹게 잘해 하고 한소음은 난리 나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중간 18절인가요? 예 이 멜기세대기라는 분이 이제 정체가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눈으로 봐온 거예요 미리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를 영접해주고 뭐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더 크게 뭐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럼 떡과 포도주가 뭘까요? 그 당시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아보람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먹을 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떡과 포도주가 뭘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럼 잘 보세요 아보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삼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낙원에 들어갈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아름다운 시작점인 아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시작의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아보람이야 아보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보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이 아보람이 여러분 나오는데 그리소를 대표하는 이 멜기제덱이 인간의 몸을 갖고 와가지고 아보람에게 그리소가 다가오셨는데 그리소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이것은 뭐를 우리 인생에 주길 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피와 살을 주길 원하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의 주님이 막 설교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피를 안 먹으면 안 된다 내 살을 받아 먹어야 그들이 산다 이러면 참된 음료다 막 이러니까 어렵다 누가 이 설교 은혜 받고 이해하랴 걸림이 된다 그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과림께 성대 여러분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본인의 프레임에 갇혀있어 본인의 생각과 성격의 지식의 이론의 프레임에 갇혀서 마치 아까 천주교인처럼 처음엔 은혜롭고 극동받은 들이 너무 좋아 나중에는 기독교의 말씀과 천주교의 교리와 부딪히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그런 신앙 많아요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내 프레임에 갇혀서 내 이론으로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광야에 모인 몇만 명이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다 거절하고 무슨 자기 팔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란 말이야 시험 들어서 갔어요 우리 저는 우리 과림께 성도들이 말씀 듣다가 시험 들어가고 시험 드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피와 살을 주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구원받길 원하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에게 주님은 뭐를 가지고 나오신다고요? 피와 살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는 내 자격 안 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의롭지 못하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독생자의 피와 살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피와 살을 받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의 것이었어요 사탄의 것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 죄값인 사막을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해결하셔서 이거는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너의 죄값을 해결하는 거야 너의 죄값을 갚주시고 사는 행위야 피와 살을 먹어야 돼 너의 인생의 이 피와 살이 너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육해 할렐루야 이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피와 살을 가지고 다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아마 나는 그때 안 있어서 모르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린 거야 아멘의 죄야 되는데 영안이 열린 거야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 입다가 대박이야 어떻게 153마리가 잡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 안 가라앉혔네? 대박 밤새 잡아도 못 잡았는데 왜 이따심하는 것들이 잡힐 수가 있지? 우와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내가 밤새 잡아도 안 되던데 어떻게 예수님 말 한마디에 넣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거두려서 거뒀더니 잡힐 수가 있지? 우와 놀라다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영군별을 주시니까 그 앞에서 막 통곡이 일어나면서 주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님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뭐지? 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 이 사람이 누군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의 축복을 받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무지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무에게나 머리 뒤밀겠어요? 부족하지만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부흥에도 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에게나 머리 뒤밀겠냐고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빌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빌물 밟으면서 떡과 살을 갖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뭐를 드립니까? 11조를 드리고 그럼 11조의 영적 의미가 뭐예요? 아까 떡과 살을 갖고 오는 거의 영적 의미는 뭐다? 그럼 여러분 피와 살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시는 영적 의미는 뭐다? 피와 살을 갖고 그러면 이 멸기세대의 영적 의미는 뭐죠? 예수교수다 예수교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뭐를 줬다고요? 11조 11조가 뭐냐? 헌금이죠? 아니에요 11조는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이런 거예요 쉽게 따지면 제가 11조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외쳐오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1조 다시 크게 11조 더 크게요 11조 11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여기가 아프리카야 여기 다 흑인입니다 보니까 호선이가 힘 잘 쓰게 했어요 돈 주고 500만 원 주고 돈을 샀어 그럼 얘는 누구 거죠? 내 거죠 돈 주고 샀잖아 내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호선이가 내 거 됐으면 내가 이제 일 시키죠 500만 원은 돈 좀 뽑아야 되고 내가 일 시킬 거 아니에요 일 시켜가지고 여러분 막 고구마를 캐고 감자를 캤어요 그러면 고구마를 100박스를 여러분 캤습니다 일 잘해가지고 그러면 100박스 캔 거를 지가 가져야 돼요 내한테 갖고 와야 해요 네? 갖고 와야지 종이잖아 내 거잖아 너가 내 건 거야 그냥 알았냐? 너가 내 거 됐으면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호선이가 만약에 100박스 중에 50박스 내가 캤으니까 내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종으로서 죽는 거예요 끌려가서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종이 되는 순간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왜? 값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종으로 사는 건데 여러분 11절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당신 겁니다 당신 것이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10의 전주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 좋으신 주인이다 10의 전주를 드려도 10의 9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10의 9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저는 여러분 수고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살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값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주님 것이 되기에 주님 것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주님 것입니다 10의 1절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10의 전주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10의 9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10의 9로 사는 거고 나도 주님의 주신 10의 9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윤 장로님이 농협에서 주는 거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이 윤 장로님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렸어 주님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10의 9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10의 9로 사는 거 이 인생인 거죠 이게 주님 것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10의 1절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깨닫겠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와 살을 주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피와 살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믿음의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는 뭐냐 주님의 것으로 살고 그게 뭐예요? 주님 것입니다 내 소유의 것을 전체를 드리면 주님의 10분의 9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상 쉽게 10분의 1만 드리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이 10분의 1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초반에 주님 것으로 사느냐 내 것으로 사느냐는 다르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것으로 사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을 줘서 마귀 것에서 주님 것으로 빼앗아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피와 살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의리가 뭐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가 뭐라고요? 11자 외죠 주님 것입니다가 뭐라고요? 더 크게 주님 것입니다가 뭐라고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물론 11조가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소유의 11조를 드림을 통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살을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리 있는 모습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대기 가져온 떡과 보도주는 예수님이 주실 피와 살이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피와 살을 주신 주님 앞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 아름다운 행동은 바로 11조입니다 이 뜻은 당신의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양이 얘기하면서 고양이가 물고기를 잡아주고 뱀도 잡아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것으로 살겠다는 게 최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피와 살을 주신 우리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듣고 싶은 소리는 듣고 싶은 고백은 듣고 싶은 믿음의 결단은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주님 것입니다 나주의 것 주님 것입니다 하는데 그의 진실한 삶은 주님 것으로 안 살아 주일날도 지 맘대로 가고 11조도 지 맘대로 자기가 다 하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은 의리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11조의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자 주님 것으로 사는 게 뭐다? 11조 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아 복사님 11조 헌금 많이 하세요 11조는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피로 갚으시고 주님이 샀습니다 나는 주님 것이 됐습니다 나는 마귀의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의 피고와 살 때문에 나는 주님 것이 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밭이에요 마음대로 심으세요 신령한 씨를 심으세요 주님의 것이니까 언제든 부르세요 내가 갈게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런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 거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 거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11조 신앙은 너무 귀중한 신앙이에요 주님 것으로 살겠다는 거 11조는 단순한 헌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라는 거죠 한번 외쳐보자 주여 한번 그의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주님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이시게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11조를 가르치지도 율법으로 제정하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을 알아버려 버린 거예요 알아버려서 알아버려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름답게 11조를 드려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 11조를 통해 드려버린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로 보러 추원합니다 옆사람께 인사해 봐요 당신은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자가 이것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것으로 그러면서도 여러분 주님 것이라고 하면서도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11조 떼먹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아멘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나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사는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가족이니까 구원하셔야죠 난 너 몰라 네가 언제 내 것으로 살았니? 너의 인생에서 주의를 구별하라고도 주의를 하나도 구별 안 했지? 네 마음대로 네 것이라고 움직였지? 너 물질부터 너가 내 거면 너가 본 것이 내 거지 너가 내 정이면 너가 본 수고한 모든 게 내 거지 근데 너가 인정했어? 온전한 11조 들였어? 결혼식 하면 이거는 결혼식이니까 땅 팔면 이거는 땅 판 거니까 이거는 정부 재난기금이니까 아 11조 안 때도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 거면 여러분의 얻어진 모든 소득의 11조는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것으로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평신도들에게 오늘 평신도 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것으로 사십시오 아브라함이 피와 산을 주시는 주님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리 있는 그 고백을 그의 모습을 보여준 믿음의 본처럼 우리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진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서 주님 것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여러분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리 있는 모습 우리 피와 살을 주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의리는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거 나는 정말 주님 것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이 낮이죠 이 낮에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주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것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고집하게 만드는 악한 영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와 살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와 살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의리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의리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도망가고 그런 자 말고 지금 편하니까 예배 드리지만 정말 힘들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리 있는 자를 쓰십니다 왜 내게 안 만나주냐고 당신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리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만나주시죠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왜 사무엘에게 어린 나이에 찾아온 줄 아십니까? 그 의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룩기 성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피와 살을 주시는 그 뜨거운 예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이 최고의 의리까?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주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로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헌금 돈 내도록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은 걸 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님의 것이 됐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도움을 줬는데도 그 도움을 딱 입시서 주님이 너무 가슴 아프죠 저도 그래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조심히 도와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동받은 대로 부담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줘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준 거 딱 씻고 자기 마음이 하나 안 맞는다고 열 개 잘해도 하나 안 맞는다고 싹 제껴 와 그때마다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이들이 최고의 글이 이 11조를 통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고 그 고백은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고백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얘기해도 자녀들이 믿질 않아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11조 안 드려요 그런데 야곱이가 언제 11조 드린다고 하죠? 베데레도 도망가다가 주님이 찾아와서 내 누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게 할 것이다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늘루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이가 세 가지를 결단하죠 바로 이곳에 교회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긴 나이다 여러분 누가 11조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 만난 사람 누가 11조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진짜 발견된 사람 11조하고 고민하신 신앙이 있다면 죄송해요 아직 당신 예수 안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보세요 절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11조 때문에 여러분 안 드리고 싶어갖고 어떤 유튜브 설교 보니까 야 11조 안 드려도 천국 간단다 그게 복음이지 뭐 왜? 자기가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은 명령에서 한 게 아니에요 강조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보게 되고 피와 살을 주시는 그 주님이 그 멜리기 세대기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그런 자원하는 신앙 양심으로 주님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11조가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과림교의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설교해도 진짜 11조 안는 분들이 있어요 좀 눈가림으로 얼려면 선교원금 아세요 여러분 왜 11조 가고 거짓말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11조 갖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11조라도 여기는 하고 이건 안 해 주님이 원하는 건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야죠 보세요 호선이가 아까 500주 샀다 했잖아 그러면 호선이가 감자를 100박스를 캤어 그러면 감자 100박스 갖고 와야 돼 두 박스 가져가야 돼 100박스 가져가야지 물론 두 박스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10박스도 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중심 속에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내가 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고백이 성립되어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땅 파는 거는 안 받쳐 여러분 결혼식 한 거 장례 낳은 거는 11조 안 해 당신은 지금까지 11조 헛한 거예요 영분별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브라함처럼 영안이 열려서 11조 말하지 않아도 11조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말해줘도 몰라 누구처럼 야곱처럼 이런 인생은 주님 만나야만 알 수 있어 근데 주님 못 만나면 어쩔 것이요 주님 못 만나면 그러면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왜 지켜요 주의를 예배 드렸을 때 허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 주님 것으로 살려고 주님 거 이 주일 날 누구 거요 너희 날이 아니래 주님 날이래 이 날 구별해서 거룩히 구별해 드리래 이 날엔 너희 사사로운 일하지 말고 너희 문 안에 괴화하는 계기라도 일시키지 말고 이 날은 주님 만나는 날이 되도록 영적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 날 구별해 드리래 근데 왜 여러분 이 날에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 것으로 드려지는 날에 주님 것이 아닌 여러분 것이 주님의 날이 여러분 날이 되어 가냐고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에 11조 아닌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예수의 피와 살을 짓밟는 사람 마지막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주일 날 놀라가지 마요 주일 날 여러분 주일 봄하고 얼마나 좋아 핸드폰을 예배 드리면 되네 여러분 하나님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건축 헌금 뭐든 못하셔도 됩니다 자리 지켜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저 그러고 싶은 사람이에요 헌금 하라고 광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돈 많았으면 저들에게 헌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이 온전하기 위해서 아 그러잖아요 주님 것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 것의 맛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같이 되고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 것으로 안 살잖아요 겉에 11절은 드려요 주일 예배로 완전 앉아있어요 졸다 가고 그냥 뭐 하다가 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집에서 드려도 되지 뭐 주님 것으로 안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인정 안 해요 우리는요 예배든 여러분 11조든 이 삶을 통해 주님 것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100%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돌이키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것인데 주님이 하고 원하는 거 내가 저버리고 내 몸으로 영광 돌리기보다 내 몸으로 죄 짓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내가 주님 것으로 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주님의 것을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이 주님 것이라는 거 절대 외면하지 않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맛이 뭐냐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평안하고 야 과림께 좋은데 잔향도 하고 그런 문화적인 맛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 것으로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이 그 맛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게 예배 드리고 신앙 생활하는 맛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암흑해야 너 내 것이다 누가 말해도 너 내 것이야 너 내가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할게 할렐루야 든든하죠 승훈이나 태훈이는 걱정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주님이 내 것이라는 표시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대 여러분 코로나고 힘들다고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 고백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일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전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데 물질의 11조를 드리는데 이것보다 주한 바 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를 버려도 되고 이게 아니라 둘 다 지켜야 된다 여기 보면 의와 국률과 믿음 옛날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돼 있죠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11조 언급만 들었기 때문에 주님 것이라고만 자부하지 말고 너의 삶에서도 주님 것으로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같은 말 최소 반복했어요 주님 것으로 살자 주님 것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놈이 마귀 역사다 이 마귀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주님 것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맛이 없어요 예배들에도 맛이 없어요 왜? 주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마귀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정욕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가족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한 번 우리가 다시 한 번 회귀하며 오늘 사도바울 하나님의 크게 쓰신 것은 크게 나타나신 것은 그가 주님 것으로 사는 신앙의 의리를 지키려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쪼잔하게 11조 떼먹고 주님 것이라는 삶을 무너뜨리는 불신한 고백으로 사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라면 11조를 떼먹는 것은 불신한 게 고백입니다 주의를 범하는 것은 불신한 게 고백입니다 범하는 때마다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인정치 않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인정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주님 것으로 인정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예배 드려 피곤한데 유튜브 보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 나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건데 내가 주님이 드리시는 이 예배에 주님 와 계신 데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 중심을 살아서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 관음께 이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 것으로 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헌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의리 있는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 의리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돼서 여러분 주님의 거수로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브라함